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2 전국학력평가 9월이죠. 해설 맡은 곽동훈입니다. 명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총평에서 만났고요. 오늘 9월 학력평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사실은 2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학기에 적응하느라 좀 정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느라 더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교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우선 학교 학생들 시험 볼 때 쉬우나 어려우나 항상 한숨 쉬고 시작하는 건 여전하고요. 근데 오늘 좀 차분하게 비가 내려서 그런지 학생들도 나름 열심히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오늘 사실 9월 학평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학교 분위기를 여쭤봤는데 사실 선생님 곽동훈 선생님과 제가 6월 학평에서도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 학평에 조금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총평에서 우리 쉬운 시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험이 약간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는 좀 내가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위기감을 갖고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조금 어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네. 아주 무난한 일반적인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명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마음이랄까 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좀 높여주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했는데 좀 물론 그런 학습 의욕이 좀 높아진 그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시험이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그게 막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조금 어려운 시험을 보고 나면 아 내가 진짜 이제 수험생활 열심히 해야겠구나 진짜 막 수능 개념 공부도 이제 앞으로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그렇고 등극 컷을 봐도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하고요. 그럼 전체적인 시험 좀 세부적으로 어땠는지 우선 전반부를 맡은 명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랑 이제 1, 2부를 함께 할 거예요. 1부에서는 이제 화법과 장문 언어 문제를 풀 건데 사실 화법과 장문은 늘 그래요.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내가 시간을 줄여야지 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풀다 보니까 말이 조금 뭔가 조금 복잡하거나 선지를 따져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뺏겼을 거예요. 우리 화법과 장문 세 세트가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세트가 조금 꼼꼼히 읽고 선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세트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언어 문제에서 선생님이 솔직히 얘들아 14번이 오답률 1위일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거든. 근데 오답률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4번과 그리고 우리 지문으로 나온 그 형태소 관련한 문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언어가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선생님과 함께 할 앞부분에 있는 문학 지문과 독서 지문은 아주 평이하게 그래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독서가 조금 길이가 길긴 했어. 그런데 그래도 좀 무난히 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화법 장문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언어는 개념과의 싸움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화법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마 명쌤께서 딱 짚어주신 바로 그런 시간과의 싸움 이런 부분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3, 4부를 학습하게 되는데 3, 4부에서는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우리 독서 지문 두 편을 하게 되는데요. 독서 지문도 좀 무난했어요. 일반적이고 좀 무난했고 굉장히 입문 지문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학습 도구가 될 만한 그런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 좀 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입문 지문에서 철학자들의 견해 있잖아요. 그게 딱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과학 지문은 생물의 독에 대해서 나왔는데 역시 뻔하게 과학 지문은 그 원리 과정 이런 것을 묻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현대시에서요. 우리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선생님도 수능 특강 강의하셔서 알고 있겠죠. 그 작품이 이번에 또 2학년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제 고3이에요. 그렇죠? 수능 특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소설은 갈수록 좀 재미있는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단지 그냥 학습의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제 우리 해설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내가 정답 채점 다 했고 그렇죠? 점수 나왔어. 근데 해설 강의 왜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을 찾아온 친구들은 아마도 내가 어떻게 문제 풀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영역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 해설 강의를 통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 오늘 핑크핑크 잘 어울리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수능 개념 들어갈 거예요. EBS에서 그렇죠? 우리 친구들을 위한 고2를 위한 강의죠. 앞으로의 수험생활을 할 친구들이 수능 개념 수능특강 수능완성 함께 할 거죠. 선생님들과 수능 개념도 문학 독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커플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 이제 여러분과 커플 할 거죠. 여러분과 함께 커플을 해서 이어나갈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필적 확인란 뭐였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게 올 가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은 내년 가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을에 우리 멋진 열매를 똑 따서 함께 먹는 그런 시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